암비티비입니다. 허벌라이프 쿠키 크림 맛 쿠킹 크림 맛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제품 리뷰 우선 대략 한 스푼에 9g 아 두 스푼당이구나 두 스푼당 단백질에 9g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영양소가 되게 많아요. 다 들어갔습니다. 이제 흔들어 보죠. 이제 먹어 보겠습니다. 음 맛이 부담이 없고 흥순실을 방지하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운동 후에 허벌라이프 꼭 드셔보십시오. 암비티비였습니다.